게임을 하나 하자 그 게임이 뭐냐면 내가 지을 수 있는 표정 중에 제일 못생긴 표정 그리고 세 명이 못생긴 표정을 하고 한 명이 보자 돌아가면서 근데 역시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분들 얼굴을 잘 못사요 아니야 난 진짜 못생겼어 아니야 저 진짜 아니 노력했어요 이길 수 없었지 이길 수 없었어요 아니요 이거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데 언니도 못생긴 했는데 우리만큼 아니었어 아니야 나 어제 자신있어 처음 볼 때 이렇게 치고 가랬어요 이건 거의 압승해 그건 진짜 이거 엄마도 연각하려고 정의 중 정의 중 정의 중